광개토대왕은 목표가 북쪽 봉천성과 직례성이다. 안시성으로 천도하고 모용시와 10년간 싸운다. 연왕 모용수를 격파하고 요동에서 요석까지 차지한다. 봉천성은 야오닝성 요령성이다. 성도는 선양 요양시이다. 만주일대 둥베이 지역이며 요동과 요설을 말한다. 인구는 4,500만명이고 서로는 허베이성, 동으로는 지린성, 북으로는 네몽골 자치구. 남으로는 압록강 북한 보아이만과 접한다. 야오이와하군은 광활한 평야와 거대한 늪지인 요택이 있다. 전부 고구려 영토였다. 주요 도시로는 서부의 진저우, 중부의 선양 달엔, 잉커우 안산이 있고 동으로는 신의주와 접경인 단둥이 있다. 한족 84%, 만주족 13%, 몽골족 2%, 조선족 후이족 0.6%이다. 고조선 한민족의 영토는 요서의 대릉하로부터 대동강까지이다. 기원전 281년 연나라 징계가 단군 조선의 이천리를 강탈한다. 한족의 통치가 시작된다. 직례성은 직접 통치한다는 뜻이고 중국 북부지역이다. 명나라 황제 홍우제 주원장의 수도 난징, 웅천부주의를 의미한다. 1403년 명나라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 순천부로 이전하면서 직례성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 허난, 산동성을 의미한다. 남직례성으로 분류된 장수성, 상하이, 안후이성은 강남성으로 계칭된다.